자 이번 시간에는 그 새로운 주제인 민 스택 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교적 좀 새로운 스택 입니다. 풀 스택 중에서 그 독립적인 기술 이름들에서 앞글자를 따온 건데요 예를 들어서 몽고 딥 이라는 것과 익스프레스 라는 것과 앵귤러 제이에스 라는 것과 그리고 노드 제이에스 그래서 m e a n 요 4가지 기술을 이렇게 그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 라고 볼 수 있구요 그 특징은 좀 빠르고 강력하구요 그리고 유지관리가 가능한 프로덕션 타입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풀 스택 특히 자바스크립트라는 그러한 그 특징이 있는 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각 기술들의 역할을 보면요 몽고 디비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그 독특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노 SQL 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그 소위 대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구요 그리고 노드 제이에스는 서버를 구축하는데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제공합니다 지금 런타임 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말하는 거구요 익스프레스는 그 노드 제이에스로 웹 서버를 구성할 때 사실은 그 추가적으로 작업해야 될 게 많아요 그때 필요한 환경 설정 관리 이런 것들을 해주는 좀 편리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앵귤러 제이에스는 그 프론트 엔드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즉 몽고 디비 노드 제이에스 익스프레스는 서버 사이드라고 보면요 이 앵귤러 제이에스는 그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 프론트 엔드 동작 방법들을 정의하는 이것도 일종의 프론트 엔드 그 디벨로핑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 네 가지 기술이 모두 다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뿌리를 갖고 있어요 물론 각 기술들이 가지는 그 장점 단점들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동일한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것을 작성한다는 것 그게 큰 장점일 수 있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서버는 JSP나 PHP나 ASP 이런 걸로 하고 데이라베이스 필요한데 그건 MySQL이나 MSSQL, Oracle 같은 걸로 하고 그리고 프론트 엔드는 역시 가장 편리한 게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하는 이런 방식 완전히 서로 다른 언어들로만 이렇게 서버 안에서의 웹 디벨로핑 툴로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핸들링 툴로서 프론트 엔드 툴로서 사용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이 사용되긴 해요 우리가 배워본 것처럼 하지만 모든 환경에 대해 언어가 정통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때때로 골칫거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일 언어로 된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 스택 풀 스택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또 큰 장점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노드JS라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노드JS는 뭐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환경입니다 즉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구동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소스 서버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공짜고요 그리고 서버를 만들 때 우리가 쓰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됩니다 거의 모든 플랫폼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 유닉스, 맥, OSX 그리고 서버 안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 있다는 게 새롭게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러나 왜 사용하는지 좀 우리가 이유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좀 가볍고 그리고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노드.js는 어디에서 지금 도는 거냐면 사실은 엔진은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 그래서 구글 크롬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엔진이 있는데요 그게 가장 기본인데 그걸 사용해서 코드 실행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이벤트 루프와 함께 단일 스레드를 사용하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런 OS 관련된 그리고 프로세싱 관련된 공부를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는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즉 이벤트 메커니즘은 서버가 멈추지 않도록 멈추지 않으면서 반응하도록 해주는 그래서 그 서버의 확장성을 키워주고요 스레드를 한 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사용하는데 아파치와 같은 웹서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처리를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의 특징이 효율성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한 것은 그 비차단 그리고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Non-Blocking Asynchronous Programming 한다고 그러는데 즉 API가 실행되었을 때 데이터 반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주로 계속적으로 요청되는 API의 요구를 다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행했던 API 결과가 나타났을 때만 Node.js 안에서 이벤트 알림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과값을 이렇게 받아오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이런 식의 비동기식이라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내용을 한번 조만간 꼭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그때 한번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de.js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웹서버로 동작한다는 것은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웹서버 기능 필요로 하는 웹서버를 구축하는 데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기능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페이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마다 다른 페이지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마다 그리고 서버 안에다 파일을 생성하고 열고 쓰고 닫고 읽고 다 됩니다 즉 보통 크루드라고 그러죠 Create, Read, Update, Delete가 가능한 그러면 거의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폼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사이드 브라우저에서 오는 것을 수집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도 읽고 쓰고 수정하고 추가하고 다 가능합니다 삭제도 가능합니다 역시 크루드 오퍼레이션이 다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Node.js만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분야에서는 더 적절하다라는 분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입출력이 잦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루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json api 기반 어플리케이션 javascript object notation이라고 해서 json은 javascript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json 타입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플리케이션을 주고요 특히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활용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면 여러 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요즘에는 한 페이지 안에서 모든 것을 소화하는 그런 응용 웹사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쓰지 말아야 되느냐 cpu 사용률이 높은 어플리케이션은 적단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좀 지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쓰려는 그 노드 json의 응용 파트는 이제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뭐 거의 모든 데 다 쓴다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노드 json를 시작해 볼까요 자 노드 json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노드 json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 노드 json.org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노드 json 사이트가 보여집니다 이 노드 json 사이트를 아 여기에 사이트를 잠깐만요 바깥으로 잠깐 나갔다가 이 크기가 지금 똑같지가 않아서 잘 안 보일까봐 다시 크기를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자 노드 json 사이트에 이제 그 dot org 사이트로 들어가면 여기 있고요 여기 다운로드 있죠 보면은 그 저는 지금 사실은 맥인토시 컴퓨터에서 이 비디오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알아서 맥 os 버전이 나오는 거고요 이 왼쪽 왼쪽에 그 롱텀 서비스라고 해서 좀 안정화된 거니까 이걸 쓰시면 좋고요 오른쪽 거는 좀 더 업데이트 된 걸 쓰고 싶으면 이걸 써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그냥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 노드 js 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커맨드 창을 띄워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드 하이픈 V 하면 버전 확인 노드만 깔리는 게 아니라 사실 npm 이라는 것도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npm 을 깔렸는지도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자 저는 그 맥힌토시의 터미널을 우리가 여기서 제공되는 게 있어서 그걸 그냥 활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요거를 그냥 오픈해 놨는데요 조금 활자를 조금 키워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유저 폴더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는 그 유저 폴더 안에다가 만들 겁니다 여기서 노드를 깔았기 때문에 노드 점 아 노드 마이너스 V 하면은 버전이 나와요 저는 12.18.2인 버전이 깔려 있고요 뭐 버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녹화하는 시점과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시점에 들어서 그리고 npm 점 npm 마이너스 V 해서 그 버전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npm 은 노드 그 음 프로젝트 아야 아 이게 뭐죠 그 그 이거 설치하는 건데 노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무엇의 약자인지 그 모듈을 까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npm 은 항상 필요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폴더 하나 만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용자 그 폴더에다가 뭐 폴더 이름도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왕이면은 웹서버를 만들 거니까 우리가 ww 라고 만들어 볼까요 뭐 여러분들 그 기와의 형식으로 그 마우스 클릭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베시를 쓰는 기트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 커맨드가 있으니까 저도 여기 그 소위 맥힌투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mkdir 이라는 커맨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make directory의 약자에요 그래서 ww 라는 폴더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ls 쳐보면 ww 라는 폴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으로 이동해 들어가서 cd ww 들어가서 다시 그 내부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어떤 식으로 뭘 작업해야 되는지 볼까요 일단은 node.js 에서 실행될 우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이렇게 하나 만들라는 거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 한 줄짜리에요 여기 코멘트 문이 있는 거고요 console.log 가로열고 hello,world 라는 요 문장을 쓰는 이 console.log 라는 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편한 건데 자바스크립트 에서는 기본 폴 그 콘솔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창이죠 그래서 명령어를 주고 받는 창인데 거기에다가 그 쓰라는 의미로 함수로 console.log 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는 문자열만 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장이 실행됐다는 그 끝내 주는 의미로 세마이콜론으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첫 줄에 있는 것은 코멘트 문 인데요 주성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c나 뭐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쓰이죠 슬레이시 별표와 별표 슬레이시 사이에 오는 요 문자들은 다 무시되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합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 에디터 아무거나 써도 돼요 사실은 저는 그 썸라임 텍스트를 선호하는데 뭐 brackets 라는 것도 유명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톰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개인 취향에 맞게 마음대로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 제가 늘 쓰던 이 썸라임 텍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롭게 파일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컨트롤 n 해서 새롭게 파일 하나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코멘트 문은 그냥 생 커멘트 문 쓰죠 뭐 코멘트 라고 이렇게 써 주고요 콘솔 닷 로그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지원되는 빌트인 펑션입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 느낌표까지 하고서 세마이클로 하고 컨트롤 s 로 저장할게요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그 폴더 안에 저장이 해야겠죠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여기거든요 유저 밑이죠 유저 밑에 it www 라는 폴더에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름은 뭐라고 하라 그랬죠 myfirst.js 로 myfirst.js 라는 파일로 이렇게 만들고요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되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지 또 확인해 봐야죠 그 터미널에 와서 ls-al 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는데 똑같은 의미에요 그냥 ls만 쳐도 되고요 어쨌든 요건 사이즈까지도 보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myfirst.js 가 만들어졌죠 자 이거를 실행시키는 방법이 어떤 거냐 단순히 노드라고 치면 됩니다 노드 한 다음에 my frst.js 이렇게 치면 엔터 한번 쳐 볼까요 자 헬로 월드라는 문장이 출력이 되죠 바로 이 노드라는 그 소위 그 소프트웨어가 하는 작업은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켜주는 그러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노드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켰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노드라는 것을 써서 서버를 자바스크립트로 짜서 돌리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짠 그 서버가 이 컴퓨터에서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몇 가지 조금 그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노드.js 파일은 컴퓨터의 command line interface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는 그 command line interface CLI 시작하는 방법은 운영체제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실 거에요 명령 프롬프트를 찾는 방법 아시죠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또는 검색 필드에서 그 cmd 라는 거 치면 찾아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그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 한계적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거는 이런 git bash 라는 거 그리고 또는 커맨더라는 걸 쓰는 거를 좀 권장하는데 우리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해당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유닉스 명령어가 많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작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조금 전에 말했던 CLI 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쓰다 보면은 유닉스 커맨드가 본의 아니게 막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유닉스 커맨드를 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몇 가지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ls라는 거 리스트 윈도우 상에서는 dir에 해당되는 거죠 그치 여기서는 그 지금 안되고요 ls만 되고요 그리고 ls 마이너스 al 하나 띄고 그러면은 이 옵션을 주게 되면은 그 모든 걸 달라 롱포맷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이게 디렉터리인지 파일인지 퍼미션 까지 그리고 사이즈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pwd 그 프레젠트 워킹 디렉터리 라 그래서 현재 폴더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users 밑에 it 밑에 ww 에서 지금 작동 동작하고 있죠 그리고 cd 라는 그 커맨드는 체인지 디렉터리인데 폴더 옮겨 다닐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cd 하고 엔터 치면은 디펄트로 그냥 그 유닉스에서는 그 사용자 홈 폴더로 옮겨져요 그래서 위치가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그죠? users 밑에 it 밑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동하려면 cd ww 으로 이동하면 현재 디렉터리는 ww 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일을 볼 때 less 라는 커맨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less 라는 커맨드는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제가 만든 myfirst.js 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그 프린트 해 달라는 겁니다 이 콘솔에다가 less my 그리고 탭을 치면은 자동으로 완성되는게 대부분의 터미널에 제공되고 있구요 자 보다시피 console.log란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걸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escape 치고 어 큐를 쳐야지 나가네요 less 에서는 요거는 그 시스템만 더는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큐를 치면 여기서 엑시트 할 수 있습니다 mkdir 은 한번 봤던 거에요 여기다 폴더 만들 때 우리가 ww 라는 폴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썼는데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템프를 잠깐만 그 mkdir tmp 만들면은 ls-al 해볼까요 여기 템프라는 폴더가 생겨있어요 그죠 ls 치면은 얘는 폴더 인거죠 그래서 이걸 지우고 싶다 rmdir 하고 tmp 지금 만든 거니까요 지우면은 ls 해보면 없어져 있죠 그래서 요런 정도만 알면은 요것만 알아도 충분히 우리가 pp 노드 js 를 가지고 작업할 때 필요한 커맨드는 그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방금 작성한 파일은 노드 js 에서 시작되어야 작업이 수행될 수 있구요 노드 my first.js 라고 입력하면은 또는 그 js 는 보통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노드 my first 까지만 써도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구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크롬 브라우저 상에서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이 되어 그래서 이 크롬 브라우저 에서 직접 우리가 한번 노드 js 가 아닌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그 개발자 환경이 있습니다 크롬의 f12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아까 띄워 놓은 조그만 요 윈도우 에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서 자 f12 라는 그 펑션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키보드에서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창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서 여기에 여러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번째 콘솔 이게 콘솔 이에요 즉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조금 아까 쳤던 이게 그 확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키워 올게요 자 여기에다가 c o n s o o r e 콘솔 닷 에로지 가로 열고 또 헬로 월드 해볼게요 헬로 월드 느낌표 가로 닫고 세마이클론 엔터 쳐볼까요 헬로 월드 동작합니다 바로 이것처럼 그 브라우저에서도 일단은 그 소위 자바스크립트가 실행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좋은 예제고요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또 실험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 그와 같은 환경을 일반 pc 에서도 이와 같이 노드를 깔면 노드 다 제이스 깔면 노드라는 커맨드와 함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자 뭐 아 여기에 그 자바스크립트 에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그 문법 같은 거 뭐 전체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요거는 여기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디 있죠 브라우저가 어디갔지 아 여기 뒤에 있나 봅니다 제가 껴나요 아 여기 뒤에 살아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위치를 잠깐 이동했다가 다시 끌어오겠습니다 필요없는 서브 윈도우 닫고요 자 왜냐면 직접 인터랙티브하게 실험하기가 편해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 콘솔 창에서 그 소위 크롬에서 제공하는 콘솔 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2 더하기를 해볼까요 4가 나와요 그죠 variable 그 변수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variable 4 그러니까 x equal 5 하면은 그 x에 5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x 더하기 2를 하면 7이 값이 나오나 볼까요 7이 나오네요 그리고 variable 그 설정하는데 d라는 것을 설정할 건데 그 우리가 함수는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 date라는 함수가 있어요 오늘 날짜를 주는 정보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지정하고 d를 한번 프린트 해 볼까요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토요일 지금 그 녹음하는 시간입니다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뭐 오전 10시 45분 등등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 그 for loop도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for loop를 쓸 때 괄호 열고 condition을 variable 하나 i는 0으로 두고 i가 10 보다 작을 때까지 i++ 이런 하나 증가시키는 이러한 조건으로 for loop를 하나 만들 건데 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괄호만 열고 엔터 한번 쳐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줄만 바뀌어요 그리고 새로운 프롬프트가 나오는 게 아니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console.log에서 이거를 i라는 숫자를 한번 프린트를 해 볼게요 그리고 괄호를 한번 닫고 그 세마이콘을 하고 엔터 쳐 보겠습니다 자 1,2,3,4,5,6,7,8,0 부터 시작해서 1,2,3,4,5,6,7,8,9 라는 것이 실행된 것을 우리한테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소위 자바스크립트의 그 문법이 동작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펑션을 또 쓸 수 있거든요 펑션 정도는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펑션을 만들 때는 펑션 이름 다음에 펑션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기서 아규먼트를 하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수용하고 싶을 때 greet라는 아규먼트를 받는 함수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제가 잘못 썼네요 세마이콜론으로 시작해서 console.to 가장 간단한 built-in 함수니까 여기다가는 전달받은 greet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출력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greet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뭘로? 이번엔 간단하게 hi 라는 아주 간단한 인사말로 호출해 볼게요 어떻게 돼요? hi 라는 그 값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그 문법으로 동작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문법이 다 동작하기 때문에 샘플 코드를 우리가 보고서 그 문법을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문법을 찾아서 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